우리 첫번째 노래 두드리빡 두드리 오 이쁘다 언니가 진짜 시작 해피벌스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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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케이크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먹어? 맞춤형 케이크야 보이시나요? 기타 케이크 처음 봤어요 아까 레아 언니가 케이크야? 진짜 케이크인지 몰라 사진 찍을래요 너무 예뻐요 케이크 열심히 너무 예뻐요 같이 찍어도 돼요? 같이 찍어도 돼요? 같이 찍어도 돼요 같이 찍자요 아니다 우리 찍자 아니야? 같이 찍어도 되고 찍어요 네네네네네네네네 찍어주세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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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가 가리는건지 응 내꺼 안다 여러분도 표정 타임 마지막 마지막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아? 하이피별스테이 감사합니다 하이피별스테이 여기부터 잘라야되나? 모두 사관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마음대로 무슨 케이크일까? 초코 케이크 빨간색 신기해 생각지도 못했네 지니가 좋아하는 거짓났는데요 테니스는 이제 20살 됐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약간 사실 아직 실감이 나잖아요 그 말이었어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오우 진짜 진짜 진씨 하이 이제 성인 됐으니까 바로 결혼 언니 이제 성인인데 어때요? 결혼하는 거? 아직이에요? 그래도 우리 막내니까 안 돼 아직 안 된대요 아 정말 내가 순서 혜인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이것도 너무 이쁘다 Thank you for making the flowers everyone This is beautiful 아니 우리도 뭔가 데니스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 믿기지 않아요 특히 지니 그렇겠다 10대가 맞으니까 아니 어제 울었잖아요 왜? 왜? 데니스 축하해주면서 울었어 진짜? 왜 울었어? 어 데니스가 4년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거 아직 있어? 네 데니스 같이 찍은 사진 모으려고 아 찾다가? 찾다가 그걸 봤는데 아 너무 감동해 언니한테 보내는 거 진짜 데니스 처음 봤을 때 저도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19살이었거든요 와 서로 그랬구나 That's it So I first met denise when I was 19 in Korean age and then now she's 그러니까 And now I am older 한국 나이로 21살 그치? 맞아 지니가 한국 나이로 19살때 맞아 그래서 미국 나이로 18살 18살 맞아 아 그래서 뭔가 약간 너무 뭉클했어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면 진짜 나 15살때 언니 만나이로 맞나이로? 4년이야? 근데 나보다 언니인 줄 알았어 5년이지 5년 차네 대박 시간 진짜 빨라요 레깅스 레깅스 입은 I was I had my own daughter 레깅스? 레깅스 항상 입고 다녔 근데 약간 그런 레깅스 아니고 언니가 완전 좋아하니까 딱 붙는 스포츠웨어 그런 레깅스 매일 아니야 입었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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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깅스 스페셜 얘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 응 완전 해피 그니까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 It means so much Happy birthday denise diamond voice Thank you I have a confession 오늘 저녁 맛있는거 먹을거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냐고 공연사항 너무 그렇봤어 Why? 기념으로? 아니 그냥 좋아하고 아니야 그냥 좋아하고 아 근데 항상 뭐하고 있는데 갑자기 레언니한테 연락 와요 갑자기 공연사항 다시 보고 있당 나도 가끔씩 보고 있어 그냥 맞아 먹자 먹자 나한테 보내잖아 내가 방금 나한테 보내잖아 먹자 먹자 아까도 내가 저녁은 맛있는거 못먹을거에요? 이랬는데 무시하고 아니야 미안해 언니는 무시한거 아니었어 괜찮아 생일이니까 나 진짜 진짜 맛있다 나 먹고싶은거 있어 뭐에요?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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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고싶은거 있어 뭐에요? 마라샹고 마라샹고 아니 데니스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마라탕이 그치 나 샹고 진짜 먹고싶은거 아니 저는 먹어본적이 없거든요 이미 먹고도 질린거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 마라탕 근데 마라탕이 한번 깎으면 제가 일주일에 3살만 먹었대요 나는 할 수 있어 이치게 원래 안 좋아 와 진짜 맛있어 저는 아직 맛있어 맛있어 마라탕 맛있어 까마로는 맛있어 응 맛있어 제가 원래 쌀국수를 안좋아했잖아요 좋아졌잖아 근데 쌀국수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라탕이 안좋아졌어 아직 모르지 도전해봐야 할걸? 아 먹었어요 아 진짜? 같이 먹었어 진짜 맛있는걸로 그래야 되나 진짜 맛있었어 아 그래? 마라탕을 먹었어? 아니 참 먹었어 탕 먹어봐 탕운도 있어 탕운도 좋아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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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이야 나도 원래 안좋아했거든 아직이야 어 나도 원래 좋아할거에요 근데 왜 좋아할거에요? 테이크 너무 맛있다 먹다보니까 맛있어 그치? 그냥 계속 먹었어 테이크 먹을 잘안 나 너무 맛있다 진짜 배고프다 나 다 먹었어 아니 근데 진짜 완전 센스 맞아 너무 예뻐 오늘 TMI 말할래요 오늘 TMI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했죠 오늘 영상통화 Yeah we did 그래서 팬분들이 자기 나키 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맞아 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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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나키 나키 날 나 infra 날 나키 나 protthrop She's so happy Do you still keep her diary? I write other things Not as much I used to keep a journal 이제 안 써? 나도 이제 안 써 1년, 2년동안 똑같이 썼어 매이멜 쓰고 이제 안 써? 언제부터 안 썼어? 1년동안 2년동안 나도 똑같아 너무 신뢰해 그래서 오늘의 TMI 오늘 영상통화 오늘 영상통화 오늘 영상통화 데니스 생일이어서 데니스의 TMI 내 TMI? 오늘의 TMI? 나는 오늘의 TMI? 나 스멀살이에요 저희는 스멀살이에요 That's my TMI, I'm 20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안돼 뭐야 안돼 내가 날 먹는 거 싫어 We're all in our 20s 안돼 그러니까 It's okay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선물 먼저 뜯어볼까요? 뜯을까요? 있어요? 우리 다 뜯어보자 괜찮아 이거는 이거는 누가 준거죠? Especially for you 왜왜왜? 이거 누가 준거에요? 수담이 디타언니가 준비를 했는데 이따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구매했으니까 이건 제가 줬습니다 여러분 저의 멤버들의 gifts 디타가 나중에 보내주실 때 근데 이게 우리의 dorm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dorm에 오늘 아침에 이거 수담 언니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나? 나 어려운가? 아니 제가 잠깐만 가방이야?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짱이다 잠깐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네 난 가방 진짜 필요했어 아니 왜냐면 데니스타가 실험적인 가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이게요 진짜 이쁜게 뭐였냐면 이쁜데도 봐봐 이쁜데도 봐봐 이게 봐봐 이게 이게 있어 우와 뭐야 이게? 이게 가방이 이렇게 두개를 멜 수가 있고 봐봐 이렇게도 멜 수 있고 이렇게 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떼고 너무 안 쓸 것 같긴 한데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가방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멜 수도 있고 우와 예쁘지? 근데 저 진짜 가방 필요했어요 여러분 맞아 요즘은 작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 항상 활동했을 때 맞아 맞아 그런 기자 사진 보시면 제가 항상 인연 달려있는거 인연 그냥 혼자 학생이에요 진짜 근데 어 약간 좀 더 성숙한 가방 들다가 이건 너무 근데 내가 제가 항상 뭘 많이 질 못했을 때 맞아 많이 질 못했다던데 되게 좋았던거 같은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이쁜거는 싫었다고 이랬다니 맞아 나는 실용적인게 좋아 이러더라 근데 이분도 실용적인게 좋아 이뻐요 언니 어때요? 예뻐요 예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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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진짜 진이 언니한테는 몇개를 골라서 아 진짜 진이 언니가 어? 이거 진실인거같다 이 얘기인거에요? 근데 넘기다가 응 난 이게 더 이쁜다 내가 야 이게 약간 우리 스타일이다 진짜 아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건 나 이거 네거 그럼 지니부터 내꺼는 언박싱 할게 없는데? 나도 언박싱 할게 없는데? 나도 없어 모자? 모자 이거 너무 예뻐 요즘 많이 쓸거 아니야? 머리 색깔이랑 잘 어울려 나 머리 색깔 너무 밝아서 항상 못쓰고 요즘 뿌리도 너무 심하다 화장품 근데 이거 미국에서 파는건데 미국에서 파는건데 한국에서 파는건지 몰랐어 오마이갓 땡큐 와우 약간 이런 쨍한 화장 화장은 자주 하진 않지만 하면 이런 쨍한 색깔로 백이스 화장 잘해 맞아 잘해 그니까 사람색 그런거 진짜 딱 그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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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색깔 좋아 내가 매우 안 매우 좋아 너무 많이 행동하는 걸 정말 잘해 그래서 항상 잘해 내가 매우 좋아 근데 내가 매우 좋아 근데 내가 매우 좋아 각각 매우 좋아 그들이 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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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잘해 한국에 있는지 아, 선물이 뭔지? 잘 보이나요? 젊을때 노 메이크업이 사실 가장 보기 좋다고 못보셔서 그래요 오! 잘 어울린다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나 이 모자 진짜 찾기 어려운 일은 이 길이 딱 맞는게 찾기 어려워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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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다 약간 여기 오고 아예 안보이거나 너무 짧고 안보이는건 내 스타일이다 여기까지만 내려봐도 돼 그 앞에 뮤지션 마이 기타 마이 기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땡큐 아니 데니스한테 뭐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데니스는 팔찌를 꼭 하더라구요 항상 그래서 팔찌 아니면 반지를 고민하다가 저는 팔찌를 아 말이 꺼졌네 아 아 근데 모르겠다 고민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정규가 이런 팔찌 진짜 없고 그치 그래서 사봤어 예뻐요 아니 이제 어른이잖아 그치 우리 엄마도 똑같은 말했어 저한테 제가 항상 끼는 목소리를 보고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조금 더 어른스러운 이쁜거 좀 해볼까 좀 어른스러운걸 골라봤습니다 좀 가까이서 봐야될 것 같은데 네 언니 너무 예뻐 저 이런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런 조그만 이런거 더 좋아 해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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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진짜로 사이즈 아니아니요 아 깜짝이야 작을 줄 알았어 이쪽이 해야 되나 네 예이 조인영 클럽 오오오 예쁘지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가 되게 좋다고 진짜 예쁘다 괜찮지? 진짜 괜찮지? 나였으면 이거 잘 돌렸어 근데 이거 너무 예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해요 언니들 내 스타일 완전 알지 알지 다 확고하지 너 계속 뚜렷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땡큐 딴거는? 뭐? 케이크도 있어요 케이크도 있어요 케이크도 있어요 앞에서 뭔가 엄청 만들어요 나가볼게요 가져오는데요 앉아계세요 이거 케이크 아닌데? 케이크만 열어요 일단 케이크만 열어보죠 이거 케이크죠 언니 완전 커 짱 커 나 원래 스트롱 바르다 와우 스트롱 완전 뮤션 아니야?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음악이 음악이 팬분이 주신 편지인가 봅니다 나보다 큰데 앉아있으면 안 보여주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wait 이거 대박 이거 대박 아 미쳤다 아 계속 나야 돼 여기 여기 잠시만요 이거 못 깨서 이렇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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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I broke the box but it's ok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빨리서도 생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무슨 이 언니는 멤버들 생일 때마다 하는 말이죠 나도 생일이 오실래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피아노야 우와 대박 진짜 대박 쟤 나도 볼래 우와 대박 괜찮아 우와 진짜 진짜 대박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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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군 I'm a musician 벤니스 오 마이 갓 Dude Yo I'm genuinely speechless wait 진짜 너무 예쁘다 핑크 머리 아니 근데 머리 색깔 완전 빨맞춰 진짜 대박인데요 우와 나도 이런 바지 화장했을 때 입긴 입었어 별 달려있는 바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The blue is so pretty 내가 나 테니스도 블루 좋아하잖아 그니까 맞아요 Thank you guys so much This is gorgeous This is amazing Oh my gosh 이런 케이크 처음 받아 진짜로 그래서 약간 뭐 뭐 봐야될지 아니면 그냥 봐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I've never received this kind of cake before so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eat it or if I'm just supposed to look at it forever So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사실 부끄러워 왜 이런게 다치지 못해 오늘 약간 이렇게 데닌스로 돼 있고 그래서 데닌스 날이 오늘 주인거이지 Oh my gosh 오늘 하루는 너가 제일 행복해 Thank you guys This is amazing Amazing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박스 하나 있는데요 그거 틀어도 될까요? 맞아요 No? Yes? 지금? 틀어도 된답니다 Yes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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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e same Can you see Look at the same thing Look at the same thing Flowers and everything They're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I genuinely do not I broke it I broke it 나한테 몸방에요 What's that? Let's go 어 나도 생일이고 싶다 아하하하 아니 철망이라고 생각해보는데 우와 좋다? 대박 진짜 진짜 와 Wait wait until you open it and we don't know I know right? I open it, it's like 빵이야 빵이야 대박 안녕하세요 대박 약간 그 느낌이야 새 차 새 차 느낌인데 대박이다 그 스멜이 있다 언니 갖고싶어요? 나 조금만한거 레아 언니 조금만한거 갖고싶대요 에이 그거 우쿠우쿠 유쿠레일리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실아 지금 딱이야 완전 뮤지션 완전 뮤지션 스타일카드 봐봐 진짜 캠 뮤지션인데 뮤지션 피아노도 있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저한테 아니 쟤 뮤지션이야 They keep saying I'm just a musician and everything is just music I am music 나는 뮤지션이었어 음악이 This is amazing This is amazing I did not think that y'all would do this This is... Y'all wild Wild Oh no she is not in tune Hopefully I can 난 오늘 서주월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진실이 그거 알지? 쉽지 않은 거까? 그거 알지? 본명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불러주세요 멋있어 멋있다 지금 진짜 이 뷰라에 보시는 음악인데 이게 뭐하고 있지? 지금 튠튠 맞춰야되니까 그거 있어야되세요 데니스 언니야 스페셜 스테이지 스페셜 스테이지 멋있다 음악이 멋있어 멋있어 와우 언니 짱이다 언니가 선물이지 나의 선물 언니였어 태연 선배님의 아이 부탁드립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시끄러? 아냐아냐 음 아 진짜 음 음 생일은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하를 엄청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행복한 언니야 생일이 하는 것만으로도 멋있어 언니 아 원 아 투 아 투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그 정도 의식으로 잘 치진 않아요 나 이거 이거 이것밖에 안 좋아 어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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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wait a longer 잘라야겠네 이제 기타 친지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손톱 많이 잘랐는데 아 이제 다시 재회 연습하고 팬 여러분들한테 우리 락키 팬 여러분들도 알지 이제 우리 락키 락키 분들 저는 멋있는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다 엄청 멋있대요 멋있지 진짜 멋있다 나 이제 기타를 잘 치 왜 언니 뭐 틀렸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 오 레아 큐트 I know Q2 왜요 언니, what are you doing? I know Q2 I know Q2 You cute인데? 언니 완전 cute 아니야 아니야 수다미 케이스 귀엽대 언니의 TMI 그때 언니 부모빵 보여줬잖아요 언니의 TMI 얘기해주세요 손케이스 왜 바꿨는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부모빵이 떨어진거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쩔 수 없이 썼지만 너무 귀엽죠 그래서 last time we were on live you remember her TMI she just showed us her phone which is like a little fish snack fish? like a thread fish snack like a pop socket that she had but then she switched it because it fell off within a day so she switched it to this one but this one is so cute 너무 따뜻해 보여 맞아 겨울용이야 우리 핸드폰을 위해서 나 이거 딱 봤는데 what are Jinny and Leia doing 그래서 딱 봤는데 Jinny에서 E.T 하고 있었어 교감 교감 Dita will you marry me oh my goodness 아이 왜 결혼을 그냥 쓰면 안되나요? 아 no marry me no marry me you heard it here guys she said no marrying no marry me 셀프 셀프하트 she's hitting her heart she's hitting her heart oh 내가 marry me sing it lucky dokey yo is it true? yeah lucky dokey yo for some of my love yeah oh lucky love lucky dokey 오 나왔네 바로 와 센스 있다 맞아요 대박 오 센스 있네 honestly we're so glad Denise's special birthday 오 해야지 저희는 성인이에요 저희 성인 버전 애교 시작합니다 3 2 1 I don't know 나 요즘 애교를 잘하려면 스무 스무 살이라 생각하면 안돼 몇살이야? 몇살이야? 침칠이 두짤 침칠이 두짤 침칠이 두짤이야 침칠이 두짤 침칠이 두짤 아 귀여웠다 오른편 진짜 이해해 나는 이해해 2짤 나는 그만 우리 다 2짤이야? 응 우리 다 정갑이야 우리 다 정갑이야 우리 다 정갑이야 우리 다 몇살? 나는 3짤 언니 소름이 아니 나는 2에 숨겨 수담의 나이를 공개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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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거 하면 어떡해 다른거 다른거 오리지널 애교 오리지널 애교 두살이 돼서 애교를 부러봐야죠 두살이 돼야해요 두살이 돼야해요 두살 한번 보여줄 수 있나 그런거 한번 보여주세요 너만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두살됐습니다 가까이 가서 해줘 빨리 빨리 자 이제 두살됐습니다 자 생일 기념 여러분 이제 두살됐습니다 뭐야 I can only think of this 틱톡 틱톡 밖에 생각해 이런거 있어 막 이런거 있어 근데 그거 해 귀여워 귀여워 니는 몰라 니 노래 나이 니 지지리주 짤 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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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세상에 귀여워 잘했어 앞에서 보고싶었는데 아우 나 아주 잘했습니다 귀여웠어요 몸이 간지럽다 시가 담았어 아빠 찬미 알아요 I don't know what else to I don't know where to go from there Where do I go from here Where do I go from here You did it for Denise No Cute Denise Denise wink please 나 그것도 못하는데 3 2 1 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하려고 하면 약간 아파 여기서 확인해야되나 영상 봤어 영상으로 봐야돼 오 잘했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늦어 늦었어 아 귀여워 오 마이갓 여러분 다 뭐하고있어요? What are you guys doing? 데니스 축구하고있지 오 예이 I hope you guys can all have cake That's an excuse to eat cake today 여러분 다 오늘 제 생애 핑계로 케익 많이 드세요 많이 많이 먹어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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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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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e? Oh they said we have a new Denise picture for the memes Oh yes Is that the one thing Maybe that's the Maybe that's why No JK The more aegyo idea I feel like the more memes are gonna be created I look so If I do 불쾌해? 어 내가 약간 표정이 되게 불쾌해 애교하라고 하면 아 진짜? 스크린캡하고 팬들 뭐 만들어 그래서 나한테 막 팬에 대해서 그런거 보내줘 불쾌하지 않잖아 약간 내 표정이 이렇게 이런거야 언니들 한줄로 그거 돼있어요? 네 We are one We are one 어떤 팬분이 어떤 락키분이 윙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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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요즘 유행어는 오른쪽 볼 찌르고 왼쪽 눈 윙크 안된다는 그거 해야되는데 라고 그렇지? 왼쪽 오른쪽 볼 오른쪽 볼 찌르고 왼쪽 눈 윙크 다 대보고 할까? 언니? 진짜 안돼 저도 왼쪽 눈 윙크가 잘 안돼요 어디요? 난 둘 다 안돼 오른쪽 눈 오른쪽이 왼쪽 어? 나 왼쪽 눈 오른쪽이 안돼 대긴 되는데 이상해요 나 오른쪽 잘 돼 난 왼쪽 밖에 안돼 난 왼쪽만 돼 두개 안됩니다 아니 저는 그게 유행이에요? 두개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응 나 했어 어디에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정말 대단한게 여러분 얼쥬가를 얼쥬코를 오늘 알았대요 맞아요 얼어 죽어 그건 나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며칠 전에 알아와서 진이한테 질문했어요 얼쥬코가 뭔지 아냐고 근데 내가 맞추기도 전에 스태미가 말해봤어요 아 그럼 얼쥬코를 코코에요 그래서 저는 얼쥬코를 저거지 그런게 다 틀리면 되겠어요 언니 그러면 얼쥬코를 뭐에요?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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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코트 얼쥬코를 난 코트인가 패딩 아니고 코트 입는다고 아 계속 몰랐어요? 나 코는 몰라 얼쥬아 난 알겠는데 그러니까 코까지는 몰랐어 그치 몰랐지 코는 난 어 요즘 그 말을 넣으면 줄여요 그게 너무 어려워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 뭐? 2천원 이것도 제가 2천원 올랐어 비싸졌다 2천원 비싸졌다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그건 진짜 몰랐어 2천원 비싸졌다 뭔지 알아? 내가 저 학교한테는 다른던데 몰라 그냥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뭔지 모르시겠다 근데 얘기하면 나 끝말만 들었어 2천원 비싸진 게 뭐야? 그거 지금 알아 힌트 힌트 2천원 비싸진 게 312? 다 모르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치킨이야 치킨을 생각해서 해주세요 네 2천원 비싸진 게 치킨이 2천원 올랐잖아요 수 아 네 2천원 추가하면 뭐가 돼요? 수 그렇지 그럼 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뼈 때린다라는 단어 알아요 한국어로? 뼈 때린다는 단어 전국을 때리는 거니까 전국을 때리는 거 그래서 뼈를 없앤다 뼈를 때린다 뼈를 때린다 2천원 비싸졌다 2천원 비싸지면 뼈가 없어지잖아 순살을 넘어요 그래서 뼈를 때린다 네그러니까 네 네그러니까 네 네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진행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이죠 배웠다니까요 아 근데 현대인분 현대인분이라고요? 네 네 뭐라고 요즘 사람들? 맞아 왜 너무 머리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생각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we're talking about slang in korea right now that none of us knew about 진짜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and she's talking about how all the young people these days the younger generation that can make up with this she says they're so sma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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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게 진짜 머리 넘쳤잖아 그런 거 진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니까 somebody wants me to hug you for that yeah 아느라고? 응 아이고 90년대식 표현 현대인 맞습니다 여기는 옛날 사람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현대인이 아니고 뭐라도 해요 요즘 요즘 사람들 요즘 사람들 현대 데니스 생일이니까 신청곡 받아서 노래 불러주는데요 네요 그 이렇게까지 음악인 거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음악입니다 여러분 신청곡 듣고 싶은 생각 Do you guys so she's saying 저 있어요 현대 선배님의 아이 아 파인 아니었어요 파인 파인 음 그 전에 나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거 같아 여자는 바보처럼은 되는 나 임가에 인면도 내 맘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아직은 날이야 바보처럼은 되는 나 바보처럼은 되는 나 임가에 인면도 내 맘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저희 레니스 진짜 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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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그니까 레니스 괜찮다 레니스 Our ship name is 레니스 이따 레니스 사진 폭발 업로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폭발 기대해주세요 Do you guys Do you guys have any requests For songs For songs Oh Yo This is Y'all are so cute Thank you Do you guys have any requests Are there some sisters? We have a same name Hi, Denise I don't think I've ever actually met another Denise before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못 찾았어 저 또 있어요! 40k 선배님이라고 하면 되나? 다른 노래로 내가 피아노 쳐줄까? 인간음 너무 좋아 앞에가 더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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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리필 왁호타임 왁호타임 이거 뭐 하는? 좋아 뭐 리필 이거 너무 좋아 빅쓰까지 빅쓰까지 빅쓰 만족도가 아주 높은 또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의 노래를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의 완전 높은 노래 좀 안돼? 그거 안돼요? 데니스가 저한테 추천한 노래 있잖아요 제목 기억이 안나 같이 부르는 노래인데 누구랑 같이 불러? 나한테 추천한 노래 있잖아 근데 어떤거? 많이 추천했어요 스토리인가? 옛날 옛날 노래 스토리 허니문 아벤님? 일단 진행하고 계세요 내가 요즘 좋아하는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그게 있는데 이 노래는 새로운 앨범 이 노래는 Safety Net 이 노래는 High Dolla Sign 제가 사실 받았을 때 한 번에 받았을 때 한 번에 받았을 때 한 번에 받았을 때 한 번에 받았을 때 Thank you Next2 Thank you Next2 But Safety Net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이 노래는 제 최애인시적인部分 그렇죠 Thank you Next2 Thank you Next2 One taught me love, one taught me patience and one taught me pain That's so amazing that I've loved and love lost That's not what I see, look what I've got Look what you taught me and for that I say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Thank you. I'm not going to sing this next part. My favorite part is that I really like that song. I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Baby, that's my favorite part. Okay, here we go. Oh, really. You can always hear it. It's so good. Yeah, right. It's so great. Right. So, now we're going to be a very famous song in 2002. I'm a year old, but... The closest thing to me is Boy Thin Song Range. Which is 2002 by Anne-Marie. So, I will finish with that as the last song. Is this new? Wait a minute. Wait a minute. Ah! Yes! On the day we fell in love. On the day we fell in love. On the day we fell in love. Next. Thank you. 둘이 많으신 분 아닐까요? 괜찮죠? 아주 좋았습니다 와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데니스 오늘 소감? 저 오늘 진짜 원래 솔직히 생일을 크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어서 진짜 올해 생일 진짜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멤버들과 함께 락키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직접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락키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여기까지 빌라입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많이 축복 받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예쁘다 영어로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아니 아니야 언니 또 이런 언니 좋아하는 발음이 다 첫 번째... 자꾸 들려 아니 왜 자꾸 첫 번째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들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는 글씨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는 감사합니다 각자 또는 오늘 레언니 진짜 사진 많이 찍어줬어요 그래서 올릴게요 It's just that I'm just grateful for you guys and I am so thankful for this day and for being able to celebrate this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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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feel so blessed. There's no other way to explain it.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everything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ro. Let's see you guys so much! 다음에 또 봬요! 너무 감사합니다! 락키 안녕! Bye 락키! We love you, we miss you! We're so lucky to have you, 락키! We are so lucky to have our 락키! Bye!